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 DKT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90-55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6일 오전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KT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T라는 기업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용 FPC의 모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분야 부품 사업에서 응용법위를 확장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퀄컴에서 생산하는 무선통신용 초고주파칩 모듈과 모뎀을 연결하는 안테나 부품 사용 승인을 받아 퀄컴 통신칩에 해당 부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DK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퀄컴 안테나 관련 칩을 수출하게 되면 5G 관련 주로도 분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FPC의 핸드폰 모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 주라고도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DKT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미니 LED가 있는데요.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OLED와 LED가 있는데요. 현재는 OLED가 화질도 좋고 선명하기 때문에 OLED 기술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게 미니 LED입니다. 미니 LED라는 것은 LED 크기를 마이크로 크기로 줄여가지고 화질을 개선했지만 가격 면에서 OLED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니 LED가 요즘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KT 같은 경우에는 5G, 폴더블, 미니 LED 모두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년도에 9월까지밖에 3분기까지밖에 더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4분기가 더해진다면 19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도, 작년의 총 영업이익은 17년도 영업이익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았을 때는 오늘 장 초반에는 많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2만 6천원대의 저항성 부근에 와서 쭉 밀려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0.2%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윗고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가 어디쯤에 형성될지 모르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DKT라는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저 또한 폴더블폰 뿐만 아니라 5G, 미니 LED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정말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성장에 따른 실적한 매출액이 높아진다면 당연히도 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고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현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480개 정도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약 800개 정도가 800개 종목 정도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을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주가를 다진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때는 아마 2만 6천원대의 저항성을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DKT에 관한 기업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DKT라는 기업은 제가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니 DKT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DKT라는 기업의 주가가 급변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압타이머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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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